음력설 기간 우리조 관광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전주적으로 관광객 연인수로 140만 5천 5백 명을 접대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562.97% 증가한 셈입니다. 관광 수입은 동기 대비 875.25% 증가한 19억 3천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음력설 기간 우리조는 전국 각지에선 관광객들로 복적했습니다. 연변 특색의 음식과 풍경은 틱톡, 모멘트, 서홍서 등 각 플랫폼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매력을 느끼도록 흡인했습니다. 신촌자치 빙쇄 단투요, 영란시 추신대 소식. 지금 안토신 아르다바이크전 나이토산춘, 제시 이후에 많은 여행을 만드시키고, 운력설 기간을 즐기고, 공기기 기간을 즐기고, 공기기 기간을 즐기고, 공기기 기간을 즐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내도산촌의 원시삼림 방문과 순록과의 진밀 접촉은 인기가 유선했습니다. 텐트에 둘러앉아 빙천 설치해서 야외 신천도, 오후차를 즐기는 것은 폭발적인 인기체험 종목이었습니다. 내도산촌 풍경구에서는 운력설 기간 금음날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매일 관광객 천여 명을 접대했고, 초사흘 후에는 매일 4천 명 이상을 접대해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접대한 관광객 수가 연인수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운력설 기간은 연결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종국 조선족 민석원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족 민족 특색의 품격으로 충반됐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옷차림으로 꾸민 조선족 공주들로 복적했는데 그들의 정교한 꾸밈은 이것과 어우러져 한편의 그림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객이 음력설 기간에 비록 우리 주 기온은 지속적으로 나섰지만 연길 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러 인터넷 필수 방문지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곤 했는데 연변대학 마선켄의 인기벽도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벽에는 각 상가의 간판들로 가득 찼고 간판이 두 가지 온으로 되어 있어 민족 특색이 다분합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면서 이 벽이 네티즌들로부터 자막벽, 메뉴벽으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실외 온도가 섭씨 영하 20도 가까이 됐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젊은 여성 관광객들은 대부분 예쁘게 화장하고 연길이란 글씨가 바뀐 밀크티거나 북방 특색에는 탕후루를 손에 들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세히는 일을 통해 한국어의 간판들과 한국어의 간판들로 한편의 간판들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한편의 광고를 시킴을 받는 것입니다. 음욕설 기간에 스키 운동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레저 오락의 주요 방식으로 부상했습니다. 주내 유로스키장은 인기 폭주로 관광객 접대수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주내는 음욕설 기간에 여객 수송 고봉기를 맞았습니다. 그중 철도 여객 발송량은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연길초양천 국제공항 여객 수송량은 동기 대비 107.95% 증가했습니다. 올해 음욕설 기간 연길초양천 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인 가운데 료객 출행 수요가 지난해 비해 뚜렷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비초 연길공항에서는 사전 포치를 통해 항공편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중 연길폭경 일간 최대 항공편은 5편으로 증가됐고 연길상해, 연길청도 일간 최대 항공편은 3편으로 증가됐으며 연길청도 함원, 연길 남경, 연길항주 등 항공편에 대한 음욕설 기간 연장근무를 실행했습니다. 2023년 음욕설 기간 연길공항에서는 항공기 도합 연 154대 리착륙했는데 이는 2022년 음욕설 기간 대비 58.76% 증가한 셈이고, 료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1만 6842명에 달해 2022년 음욕설 기간 대비 107.95% 증가했습니다. 음욕설 기간 우리주 철도 부문에서는 여객 도합 9만 5천 명, 일평균 1만 4천 명을 발송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3만 2천 명 증가한 셈이고, 증가폭이 51%에 달했습니다. 그 중 주요 료객 흐름은 북경 대련, 할빈, 청도, 단동, 장춘 등 방향이었습니다. 음욕설 여객류동 거봉기 기간 연길차무단에서 료차 도합 38쌍이 출발했는데 그 중 장춘 방향이 27쌍, 대련, 심양 방향이 4쌍, 할빈 방향이 3쌍, 북경, 조향 방향이 2쌍, 청도 방향이 1쌍, 통화 방향이 1쌍이었습니다. 음욕설 기간 우리주 도로 여객군수에는 여객버스 연 2,231대가 투입됐고, 여객 연인수로 1만 8,723명을 수송했습니다. 주 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 문화라지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길 모두 모아 민속관광 리조트에서 후원한 2022, 2023년도 건강길림 락동 빙살, 연변주 대중 알파인 스키 도전 경기가 오늘 막을 올린 가운데 전주에서 온 선수 도합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29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6개 경기 정목을 설치했는데 각기 남녀 개인스키 대회전 스피드 경기, 정수련 개인스키 대회전 스피드 경기, 정수련 개인 스노우보드 대회전 스피드 경기, 남녀 개인 스노우보드 대회전 스피드 경기가 포함됩니다. 이번 경기 최연소 참가 선수는 만 6시, 최고령 참가 선수는 만 65시입니다. 이틀간의 경기 일정 가운데서 참가 선수 200명이 20개의 게이트를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는 뒤 치열한 각촉을 거쳐 매 경기 정목에서 최단 시간을 기록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